조금씩 옵니다. 15개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통증 심이면? 아예 없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선수 재활 프로젝트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앞선 영상은 제가 댓글에 고정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우선 이분 같은 경우는요. 피트니스 선수입니다. 피지크 선수고요. 오른쪽 어깨에 어깨 통증이 있어서 견쇄 관절염 진단을 받고 쇄골 절제 수리라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도 어깨 통증이 남아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재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치료 영상 보시고 이어서 치료 해설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주 됐다 그쵸? 네 맞습니다. 2주 동안에 지금 어깨 상태랑 경관은 좀 어떠세요? 지금 거의 70-80% 회복된 느낌입니다. 통증도 많이 줄었고 운동도 이제 원래는 아파서 겁나서 못했는데 이번 주는 편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동 강도는 한 몇 프로까지 끌어올라온 것 같아요? 중량으로는 오른 상태는 아니지만 강도적으로 봤을 때는 한 60-70%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거는 어떤 동작이 그나마 제일 불편하세요? 지금은 수평 내전 외전동작 할 때 가슴 운동할 때 중량이 좀 실리면 아픕니다. 일단 체크 한번 해볼게요. 네. 힘 힘 접을게요. 힘 힘 힘 접을게요. 힘 힘 버티고 오케이 버티고 아 좋아 버티고 힘 접어 힘줍니다 힘 어 괜찮으세요? 네 여기서 버티는 동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2-3 정도? 근데 버틸만 하면 되는데 어떤 거예요? 아직 경계방은 할 때 조금 있긴 한데 다른 건 다 괜찮았습니다. 버티고 힘 괜찮으세요 네 오우 아직 여기 나쁘다 오케이 버티고 힘 동증이 더 죽은 것 같습니다. 얼마큼 남았어요? 1 정도 서서 한번 똑같이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통증 좀 올라가세요. 1 정도 경과목은 운동한 거 있죠? 쭉 느낌 있어요? 네 쭉 강도 올려볼게요. 이 정도 통증은 없으세요? 통증 없습니다. 오케이 강도 올린 상태로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까 1, 2였죠? 차이 나는지 볼게요. 힘 줘볼게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면은 떨어진다는 거니까 일단 이거를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슴 운동 동작은 그냥 저항 없이 하는 거는 괜찮죠? 안 아픕니다. 근데 이제 저항이 들어갔을 때죠? 들어가면 조금 이제 긴장이 여기로 딱 실리는 느낌이 그러면은 벤치로 치면 한 몇 킬로부터 좀 느낌이 오세요? 10, 10까지는 제가 한번 밀어봤을 때 네 처음 동작을 할 때는 괜찮다가 좀 힘들어지기 시작할 때 패스 한 몇 개 정도죠? 한 10개에서 15개 사이쯤 되면 사이쯤에 조금 조금 치료전 확인용이니까 네 느낌 오면 바로 멈출게요 하나 둘 둘 셋 셋 셋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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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렇게 할 때 손끝에 그냥 딱딱해지는 수축해지는 느낌만 나면 되거든요 내렸다가 쭉 느낌 있으세요? 느낌 옵니다 반대쪽 똑같이 갑니다 정극은 손대고 자 어깨 내렸다가 위로 쭉 지를게요 쭉 내리고 밑으로 여기는요? 여기도 느껴집니다 좌우 차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서서 똑같이 할 건데 왼쪽부터 할게요 똑같이 여기서 손대고 무조건 손댈 겁니다 쭉 앞으로 뻗을게요 오케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쭉 뻗을게요 수축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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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똑같이 쭉 지를게요 쭉 괜찮으세요? 여기는 힘이 들어간 느낌이 있고 여기는 느껴지진 않습니다 수축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수축만 느껴지면 됩니다 이제 요렇게 한 거를 이제 엎드린 자세를 한 겁니다 왼손으로 여기 손 대고 있을게요 요쯤에 오케이 그 다음에 쭉 올려볼게 쭉 내리고 박은 펴서 올립니다 쭉 지금 수축 가면 그냥 요 손내에만 느껴줘도 되거든요 후 아픈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10개 채울게요 10개 채울게요 5 5 5 7 7 왼쪽 한 비교해 볼게요 왼쪽 한 3, 4개만 해볼까요? 쭉 지금 너무 수월합니다 지금 요 미는 힘 비교하면 왼쪽 10이면 오른쪽 몇 정도 되나요? 거의 반으로 떨어지는 느낌 아 반으로 요거는 아까 힘은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육을 전원을 킹 켰어 근데 이제 수술하고 하면서 기본값이 떨어진 거예요 예 기본값을 올려야 돼요 통증은 없었으면 요건 좀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요게 힘이 비슷해진 기준은 얘를 기준으로 갑니다 여기 내가 밀었을 때 느낌하고 여기 밀었을 때 비슷하다 그럼 좀 올라온 거야 근데 지금은 할 때도 여긴 부들부들 떨리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 아직 너무 약한 겁니다 다시 요거 앞으로 뻗어 볼게요 앞으로 아까 6, 7이었죠 버티고 힘 줄게요 더 세게 요거랑 쭉 버티고 더 세게 갑니다 요거랑 이게 10이면 여기 한 8 정도 일단은 여름입니다 쭉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 올릴게요 갈 수 있는 데까지 좀 더 갑시다 조금 더 가요 오케이 갖고 올게요 갖고 오고 힘 풀고 힘 풀고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해요 일단은 호흡은 편하게 가야 돼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매일 운동할 때는 수축이 안하니까 걔는 수축이 안이지만 전거그 같은 속근육 엄연히 말하면 없이 그냥 계속 작동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중량하듯이 숨전곱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호흡 풀리면 같이 풀려요 약간 편하게 할 때도 그냥 기본적으로 계속 작동이 돼야 되는 얘기 때문에 이런 운동할 때는 호흡은 그냥 편하게 가자 힘이 부족하니까 주먹을 진다든지 배에 힘을 준다든지 다른 거를 써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애초에 얘는 강도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전거근이 약하니까 전거근을 잘 쓰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거근 말고 다른 거에 개입은 최소화하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개수를 많이 못해도 되고 가동 범위 더 줄여도 되니까 호흡 편하게 하고 딴 데 힘 최대한 풀고 그냥 거기만 쓰는 느낌으로 가요 알겠습니다 그 느낌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만약에 어느 정도 벗어나서 백힘도 갈 것 같으면 그전에서 멈춰서 그냥 둘 지금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앞으로 쭉 뻗을게요 잡고 버티고 힘 줄게요 바로 비교해 볼게요 앞으로 쭉 뻗고 버티고 좀 더 세게 갑니다 응 이 정도 강도에서는 0.5 차이며 패킹 뒤쪽으로 더 잘 잡히는 줄 볼게요 버티고 힘 줍니다 빠지죠 이거 괜찮죠? 패킹하려면 뒤로 잡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당김 있고 그다음 전거근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전거근은 좀 올렸는데 여기가 더 빠져 이거 아프 생각 후 힘 풀고 뺐다가 집어넣고 오케이 요각도 여기 느낌 오세요? 예 요각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지금은 날개뼈만 옮겼죠? 날개뼈 옮기고 팔까지 옮깁니다 일단 수축해 볼게요 잡았죠? 여기 잡았죠? 얘만 까작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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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후면 삼각근 말고 능형근으로 느낌 오세요? 예 추가 수축 하나 둘 셋 날개뼈 수축 팔 수축 예 1 2 연속으로 갈게요 예 1 2 1 2 1 2 3 버티고 힘줍니다 1 2 1 1 4 5 5 5 5 1 2 2 1 2 1 2 2 2 2 2 2 2 2 2 3 3 2 3 3 3 2 3 3 3 4 4 4 4 4 4 4 4 5 4 4 5 5 6 5 6 6 5 6 6 9 4 3 5 5 5 6 5 5 2 부드럽게 가면 되는데 끊어서 가면은 끊을 때도 팔만 가고 날개뼈 계속 잡고 그 다음에 풀어야 겠죠 순서가 처음부터 풀리면은 여기로 다 받아보래요 익숙해지면은 스무스하게 이렇게 가는거죠 로우 갈비 제가 진짜 오른쪽이 많이 뜨는 느낌인거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를 못가면은 상부 승모근으로 보상점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 하실때도 여기 쓰는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를 계속 여쪽에 슬쭉 가면 가져가야 되요 분명히 얘도 처음에 하면은 실패 지점 가거나 중량 올라가면 얘 대신 넘어갑니다 여기로 가야 되요 그래서 지금 하실때도 상부 승모근은 되게 발달이 엄청 잘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여기 가운데가 좀 비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타겟을 좀 잡아야 되요 가동 범위도 제가 좀 많이 땡기면 뜨는 것 같은데 줄일까요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가는 그 구간을 엄청 민감하게 캐치해야 돼요 끝까지 가볼게요 가거든요 가거든요 그 구간은 세는 구간입니다 맞아요 그게 원래 그 까지 밖에 못가요 구조상 원래 여기가 축으로 땡기니까 회전이잖아요 더 가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만 딱 물어야 됩니다 그립은 그러면 로프나 이런걸로 좀 잡고 가는게 좋을까요? 그립은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쨌든 기본 그립은 요게 좀 편한데 좁게 했을 때 여기를 좀 잘 잡히는 경우가 있고요 한번 해볼까요 좁게 해서 한번 요거 한번 땡겨 볼게요 요 느낌하고요 좀 넓게 벌려 뭐가 더 나으세요? 조금 넓게 잡는게 편한 것 같아요 좁게 잡는게 편한 사람도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안쪽에 잘 들어오는 그립 너비를 찾아서 그냥 그걸로 땡기는 게 제일 나아요 익숙해지면은 바꿔도 상관없는데 잡히기 전까지는 제일 편한 그립 각도로 한번 찾아볼까요? 요 느낌 확실히 조금 넓은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벤치 하기 전에 정구근은 아까 한 3세트씩 정도로 잡아 주시고 요거는 한 10회 정도만 그냥 잡아도 됩니다 치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전 치료에서는요 전체적인 근육 활성화 이후에 견갑하근에 대한 포커싱을 맞췄어요 그래서 견갑하근 활성화 이후에 어깨 느낌은 7, 80% 정도 회복이 됐다고 하셨고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운동 강도는 6, 70% 정도 회복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치료 방향은요 이제 치료 방향은 운동 강도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걸로 진행을 했고요 운동을 할 때 조금 불편감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준점을 찾기 위해서 스미스 머신에서 양쪽 10kg 약 40kg가 되겠죠 진행을 했을 때 15회 정도 지나면은 어깨 불편감이 발생을 하셨어요 이거를 평가 기준으로 잡고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벤치프레스 동작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 전거근입니다 전거근이 기본적인 힘은 들어갔지만 조금 강도를 올렸을 때는 오른쪽이 좀 약했죠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전거근을 활성화 시키는 운동을 진행을 시켰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능형근이라는 근육입니다 기본적으로 벤치프레스를 하기 위해서는 밀었을 때 견갑패킹이라고 하죠 잘 잡아줘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전거근과 이 능형근이 고정적으로 잘 받쳐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안정성이 조금 있었어요 능형근도 약해서 능형근에 대한 활성화도 진행을 시켰고요 전거근과 능형근의 활성화 진행을 시켜준 후에 다시 벤치프레스를 진행을 했을 때는 통증이 처음에 10 기준으로 잡았을 때 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치료가 끝이냐 그게 아니죠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운동 강도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게 목표죠 원래는요 이분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아마 벤치프레스도 한 130kg 이상을 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기준이 뭐예요 제가 40kg로만 했죠 분명히 130kg은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원래 들을 수 있는 무게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병원도 되게 많아요 벤치 40kg까지는 안 아프니까 그냥 40만 하세요 이게 그거랑 비슷하죠 운동할 때 아파하면 운동하지 마세요 이게 치료가 아니라 방치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0kg 되니까 그냥 40만 하세요 40만 아프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니죠 치료의 목표는요 수술 전 운동 강도 100%까지 가는 걸 목표로 들어가고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통증이 없다고 치료가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어이없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쉬는데 아파요 안 쓰면 안 아파요 그게 치료된 게 아니고 안 쓰니까 당연히 안 아프지 무릎 아픈 사람은 걷지 마세요 당연히 안 아프잖아요 그건 치료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써도 안 아파야 치료가 된 겁니다 아프기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재활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100%까지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100%까지 목표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원인 구조가 아니라 기능 뼈가 아니라 근육 이 세 가지 명심하시고 계속적으로 치료가 진행되는 방향을 꾸준하게 업로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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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